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그. 글자를.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조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입력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띄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이런 건데 제가 한번 플레이 한 해 볼게요. 현재 화면을 보듯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석송랜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석송랜드 이것처럼 이렇게 글자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파일을 하나 가져올게요. 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캡처에서. 제가 이 파일을 지금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 석송랜드. 지금 옆에 보이는 것처럼 석송랜드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자의 색깔을 달리하면서 나란히 이렇게 넣는 방법은 먼저 글자 하나를 만들어서 일단 전체를 만듭니다. 레이어에서 텍스트 가서 제가 석송랜드라고 쳐보겠습니다. 석송랜드 이렇게 이렇게 치고서 이 글자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 글자를 석색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려면은 물론 하나 석자 치고 송자 치고 랜 치고 더 자 이렇게 해가 넣으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달라서 맞추려면 예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하나를 제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터치 해가지고 지금 현재 AA로 가서 AA가 서체죠. 여기 갑니다. 여기 와서 글자를 한국어로 선택하고서 글자를 좀 크게 티몬 소리체로 제일 하단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글자가 좀 굵어졌죠. 여기 밑으로 가서 그림자를 두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두겠습니다. 윤곽선을 흰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하고 그림자는 그름색으로 됐죠. 그런데 글자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조금 티몬 소리체가 아닌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글자를 똑같은 서체로 이렇게 하려면 이걸 복제를 합니다. 요령은 복제에 있습니다. 복제는 이쪽에 가면 있죠. 왼쪽에 이것을 누릅니다. 이것을 누르면 제일 위에 복제라고 있죠. 복제. 여기 있어요. 복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두 개가 됐죠. 글자가 지금 석성을 했는데 네 글자니까 두 개를 더 합니다. 복제를 터치해서 이렇게 해서 복제를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이 석성을 내는 데가 네 개가 되었죠. 똑같은 게 네 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석자하고 송자하고 랜자하고 랜자하고 덫자하고 이렇게 각각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가 터치했습니다. 제가 터치해서 여기 첫 번째가 제가 터치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색깔이 조금 달라 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서 제일 위에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저 위에 자판기를 갑니다. 여기 자판기 있죠. 자판기로 가서 터치합니다. 그래서 석자만 남깁니다. 석자만 남기고 그럼 석자가 이걸 이동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크기나 회전을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꼭 누르고서 이동해야 됩니다. 이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색깔은 여기죠. 이 색깔을 여기 와서 터치해서 석자를 이 색깔로 해 보겠습니다. 이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일단 다 옮겨 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머지 세 개를 옮겨 놓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옮겨 놓고요. 이렇게 옮겨 놓고 일단 석자를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석자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 조심스럽게 가운데를 눌러야 됩니다. 크기를 크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치 해 가지고 또 자판기로 갑니다. 이리 가죠. 자판기로 가서 송자만 남겨 놔야 되겠죠. 이렇게 송자만 이렇게 남겨 놨습니다. 송자만 남겨 놓고서 이렇게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옆에 딱 대면 되겠죠.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떼고 색깔을 달리 해야 되겠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 가겠습니다. 자 송자라고 지금 이제 제가 S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S펜을 지금 제가 끄집어냈어요. 자 여기서 뒤로 가겠습니다. 자 S펜을 지금 끄집는데 S펜을 끄집어내서 닫아 버리고요. S펜을 하면 미세한 작업을 하기 쉽죠. S펜을 송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터치해서 하나 터치해서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를 터치해서 다시 또 자판기로 합니다. 렌자만 남겨 놓으면 되겠죠. 렌자를 터치하고 렌자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져옵니다. 맞춰 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져서 글자를 블루로 하겠습니다. 블루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덫자는 터치해서 덫자는 다른건 지우고 덫자만 남으면 되겠죠. 덫자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글자를 조합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색깔을 터치해서 색깔을 바꿔줍니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 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여기에 석송랜드 이렇게 글자의 색을 다르게 할 수 있죠. 키네마스터에서 이 글자를 각각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할 때는 요령은 일단 전체 글을 서체 라든가 굵기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각각 필요한 글자를 남겨놓고서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글자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글자의 색을 바꿔서 조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